자, 김일신의 내청취내에서 또 어느 분이 주명하고 계신가요? 네, 다음에는 또 배우중앙회의 홍보대사이자 배우가 이제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. 네. 비내려는 경부선의 성호! 안녕하세요, 성호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경부선 고속도로 비가 내린다 이 몽신을 찾은 거리에 부딪혀 흐린다 경상 높이 충청 높이 비 내린 천안삼 거리 청립대같이 쏟아지는 비 떠난 님의 눈물인가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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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반갑습니다.